사랑의 마음 기대하고만 싶은 걸까 여분 나 배고파 밥 먹자 지효씨 지효씨 저기 아픈데 조금만 살살 지효씨 너무 거칠잖아요 지효씨 지효씨 너무 거칠어요 이건 거칠지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주 골고루 가지가지 한다 좋았어? 깨기 싫었겠다 아니 세상 남자 다 주무를 것처럼 굴더니 어떻게 좋아하는 남자 생기니까 수준이 이렇게 딱 초딩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 확정이야? 아니 이래가지고 쾌백 도깨비 맛집 오조 가겠어? 그 집 아들이랑 재회 하겠냐고 지금 너 그거 어떻게 알아? 내가 얘기했어? 나 진짜 제정씨 아니었네 난 잘 모르겠다 진짜 어디 가?